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대학로에서 쿵짝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위도하고 있습니다 쿵짝에서 제 지인들 두 명이 그 뮤지컬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겸사겸사해서 한번 보러 다녀와보려구요 어떤 뮤지컬인지 모르겠지만 창작 뮤지컬이라서 조금 많이 설렙니다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대학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학로에 잘 도착했구요 많이 바뀌었네요 저런게 있었나? 여기 아니었는데? 아무튼 공연 보러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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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꼈네? 다 바뀌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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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심히